그럼 오빠랑 가장 친한 친구가 윤재 오빠예요? 그치 혹시 윤재 너도 알고 있었니? 뭘요?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래요? 내 전화 왜 안 받았어? 그만을 해요 계속 전화했었는데 알바 말이야 그 일이 좀 너 뒷일도 왔었어? 형들이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날 봤다고 싹 치웠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만 둘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알고 싶지? 전화 받지 그랬어 너 무섭지도 않아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유리가 아니고 너야 그 진짜 여사장 너나 형들이나 진짜 인물이야